자 이제 지난주에 봤... 지난주가 아니구나... 지난주 맞지? 토요일날 봤던 보호직 기출을 보게 되면은 쭉 보면서 가장 중요한 점수 차이는 딱 두 가지 있대요. 점수 차이. 뭘까? 아니 복지학의 점수 차이. 제일 먼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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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지 않느냐. 아 여기 달려. 그 두 번째는 누구누구가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는가. 여기 달려 있어. 실력 필요 없어. 상식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가 많았어. 그렇죠. 왜냐면 예외도 없었고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없었고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100문제 풀고 나서 100문제 중에 반드시 여러분은 100문제 중에서 5개 이상은 여러분이 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맞힐 수 있는데도 바로 5개의 실수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몇 점이야 평균? 평균 5점이야. 한 문제당 1점이야 평균이. 그렇잖아. 과목당 1개니까. 그렇잖아. 5개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이 들린단 말이야 평균. 그러면 이제 한 개면 아 평균 한 문제구나. 평균 한 문제 그쵸? 평균 1점이네. 맞나? 아 100문제 중 아니지. 5점 맞지. 그쵸? 한 문제당 1점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 있단 말이야. 어렵게 나오는 경우와 쉽게 나오는 경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 기준이 보면은 보호직이 쉽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시험 보고 나서 평가할 거 아니야. 평가하게 되면은 아 이게 생각 밖으로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럼 그 다음 시험 볼 때 약간 난이도 조절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직은 당연히 이보다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건 사실 어렵고 쉬운 거 전혀 문제 안 돼. 왜? 똑같이 해놓고 똑같이 어려우니까. 결국 어떻게 나이도 나오든 간에 결국 두 가지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 실력 차이 가져옵니다. 생각과가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모니터 실수한 거 몇 개 있지? 복지 악만. 두 개. 그러니까 실수 그 말은 알고도 덜렁대거나 흥분해서 틀리는 거. 어? 보내는 몇 개? 어 두 개. 그렇지. 그 두 개씩 과목당 두 개씩 모아봐. 몇 점이냐고. 그거 되게 큰 거야. 그래서 100분 안에 풀어갈 때 제가 강조했잖아요. 문제를 쭉 보고서 문제가 의도한 것이 뭐다. 즉 출제자가 의도한 것이 뭐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 지문해서 상대적 답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시간 확보를 제대로 해서 풀면은 그때는 내가 떨어져도 할 수 없어. 그렇죠? 당연한 거니까. 실력 차이니까. 그런데 거의 다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만 확보하게 되면은 거의 다 합격합니다. 실력 차이 많잖아요. 영어 과락만 했다. 그럼 뭐 그건 당연히 떨어질 사람이고. 그렇잖아. 어찌라고. 그렇죠? 어떤 과목든 과락 나왔으면 그건 아예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락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 최소한의 요건을 요구하는 지식적 기초가 되는 건데. 쭉 보면서 그거 두 가지. 둘 두 가지. 그래서 이거는 꼭 복지학만이 아니고 앞으로 2월 달을 볼 때 이거 어떻게 줄일 거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실수를 주려면은 뭐가 중요하다. 바로 심리적 긴장도 어느 정도. 약간 너무 흥분해도 안 되고요.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너무 흥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답이 안 보여요. 아 참. 너무 흥분하면 다 답 같아. 너무 긴장되면 하나도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적절한 그런 긴장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죠. 시간 확보에 어려움 갖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어?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다섯 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이 반드시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서 마시지. 평정심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상보다 어렵게 나오면은 갑자기 거기서 계획이 깨지면서 시간이 왕창 밀리는 거죠. 왕창 밀려서 마지막 과목에서는 20문제 중에 20문제 남은 다섯 문제를 무조건 찍는 거지. 기도도 못하고 찍는 거지. 기도하고 찍을 정도 시간이 있는 거야. 막 찍는 거야. 지금은 한 개뿐이 안 맞아요. 한 개 정도 가능성. 그런데 사람이 다섯 개 찍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나마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다발 달려서 이때는 아예 삶 하나 그냥 그어야 돼. 하나. 그런데 심장 이하이지. 내가 찍은 것이 다 답일 거야. 그래서 다 피해가는 거지. 찍으면 거의 다 틀려요.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번서는 그래서 1번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처음으로 나왔던 거 기초연금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초 노력연금은 몇 년도? 기초 노력연금법 제작 몇 년도? 몇 년도? 기초 노력연금 제작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기초 노력연금? 기초 노력연금법 제작 년도? 1900년은 총등기 시대 아니야? 몇 년도? 몇 년도? 힌트는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된 거. 이러다가 또 이것만 하다가 집이 가는 거죠. 제가 강조했던 것이 나머지 시험에 잘 나왔지만 이것이 바로 2007년 지정된 기초 노력연금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기초 노력, 노령자 빠지고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나올 거라 계속 강조했는데 이번이 나왔네. 2014년.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 노력연금은 2007이지만 노령자 빠진 기초연금은 2014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법을 폐지하고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나온다고 한 게 나와서 이거 정도 하나고 나머지가 어렵지 않겠죠? 계속 뭐 우리 주구정차 했잖아요. OX 때. 그렇죠. 설마 이걸 틀렸다는 사람 없겠죠? 이걸 틀리면 그것이 지역행 열차 티켓 되는 거죠. 그래서 95년 특히 국민연금법 강조했었죠? 여기에 국민 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됐던 73년이 바로 제정 연도고요. 물론 86년에 국민연금법 개정됐지만 제정은 73년이 됩니다. 장기간 07년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정된 것에서 국민연금법 되겠네. 그래서 이건 뭐 무난했던 문제예요. 1번 틀렸다가 공부 안 했다가 그 말이니까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대신 기초연금법이 단원별로 쭉 순서를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쭉 나왔고 대신 새로 나온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초연금법이 새로 출제가 되었다. 나머지는 뭐 많이 반복됐고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이렇게도 반복되는데 틀리면 할 수 없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할 수 없어 그 정도 되면 브래쉬 욕구도 쉬운 문제였었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대신 옳은 거 일단은 이런 거 볼 땐 재우코토 귀염적 감지적 비교적 표현적 대신 감지적은 느꼈는 욕구에 속하겠지요. 전문가 등이 정해 놓은 기준과 실제 차이 상태 딱 끝났지요. 그렇죠. 확실하게 끝났고 나머지는 여기서 실제 상황에서 행위는 글자도 표현된 욕구 주관적 느낌은 바로 글자대로 감지적 혹은 느꼈는 욕구 개인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진 상대 욕구다 인식 정도 인식 자체 주관적 같은 말이죠. 둘 다 느껴진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게 없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나왔던 게 저거 나왔단 말이에요. 메슬로 그렇죠. 이번에는 브래쉬가 나왔네. 세 번째는 이 문제가 참 약간 눈물이 나왔던 그러니까 몇 년 전에 18년 만에 그래서 기출할 때 계속 고민했던 거 붙잡고 있었던 거 나왔는데 사실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는 뭐냐 아무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답이잖아요. 굳이 새로 나왔다기 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게 복지 동기가 18년 만에 새로 출제되었다는 거 대신 어려움이 없었고요. 핵심 두 가지는 복지가 하는 기능은 비용 절감 또는 경제성장이죠. 두 가지. 당연히 경제적 동기 되겠죠. 딴 것도 따질 게 뭐가 있어. 구집어 얘기할 거 아니고 그렇죠. 대신 요것이 출제된 기준은 바로 마카로브가 지시했던 마카로브가 지시했던 동기 가지고 출전 문제 되겠습니다. 상부상조 상호부조 종교적 교리 종교적 교리 특성은 뭐였었죠. 바로 주는 자의 일방적 받는 사람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주는 자의 개인적 구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정책 배래가 권력주지 다른 말로 사회통제 목적 사회통제 목적이고 경제이득이 이런 식으로 비용절감 목적도 있고요. 이데로기 차원에서 역시 복지 이루어지고요. 다섯 가지 가지고 출전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오랜만에 출제됐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거 이게 틀렸다 그러면 국어 실력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할 수 없어. 이건 뭐 그렇죠. 복지학 전혀 공부 안 해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비전공작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상식적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대신 새로 출제됐다고 하려 두고요. 3원도 사실 에스펜드슨 모형은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거 강조했었죠. 탈수상과 정도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거부터 그래서 3인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이것도 볼 거 없죠. 이런 문제는 한 10초는 풀잖아. 10초. 문제 읽고 정답 찾고 그래서 굳이 해설 자세히 달 거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대신 약간 한 줄만 쓰게도 심심해서 두 줄 썼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분류 기준이 탈수상과 정도 계층화 정도 그리고 복지 주된 제공자 그래서 자유주의 보수주의나 조합주의 3인주의로 분류했다는 것 그래서 계속 출제된 것이라서 5번에 약간 새로운 문장 나왔었죠. 5번에 그래서 5번에서 물론 우리가 기출 풀 때 3항 문장 그대로 있었지만 그래서 쉬운 문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대신 이번에 작년에 보호직원 정책론 한 문제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두 문제 나왔네 가장 기본적인 거 대신 그 전에 보통 사회보험과 공공구조 나누는데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약간 뜸했던 영역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제 가입 그리고 법령에 따른 보험료 그리고 여기서 법령이라는 말은 굳이 틀린 거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히 3항이 중요한 질문 3항 사회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제까지 변동에 따른 보장성이 높다 즉 물가인동제이 되고 그러면 문제는 3항이 답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보험은 완전 정리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민간보험 민간보험은 완전 정리 필요하지만 사회보험은 완전 정리 필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회보험은 어떤 완전 정리 아니고 뭐가 가능하다? 어? 어떤 의미에요? 그거는 완전 정리 필요치 않다는 것은 어느 경우도 가능하다는 소리에요? 어? 어떤 의미에요? 어떤 개인 계좌 어? 개인이 나빠한 만큼만 주는 거잖아 그거는 뒤에 문장 뭐에요? 완전 정립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은 모두 가능하다 이거 어린다는 아닌데 제가 답을 얘기하면 아 이렇게 들었는데 민감호 반드시 개인당 재정균형 유지하는 완전 정립이지만 사회보험은 완전 정립 뿐만이 아니고 부가 가능하다 그 말이지 부가 부가 방식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쵸? 부가 방식은 젊은세가 납부한 보험료가 현재 노인에게 가잖아 그쵸? 개인 보험료 관계없는 거 아니야 늙어서 받는 게 내가 과거에 낸 보험료가 아니고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근로 경제활동세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 받잖아요 부가 방식 가능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 얘기하면 민감은 반드시 정립 방식 사회보험은 정립도는 부가 가능 이 말이야 국위법 보겠습니다 국위법 국위법에선 새로 나온 문장 하나죠 바로 요거 기억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 기억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게 공공보존은 기본적으로 배웠었죠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공공보존 국가와 지하체 그쵸?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와 지하체의 책임이니까 보장기관도 바로 국가나 지하체되겠죠 민간 시설이 아니고 요게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개별 가구단위 요 원칙 맞고 원칙만 나왔고 예유적으로 이제 개인단위가 가능했지만 원칙 나왔고 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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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은 두 번째로 나왔었죠 바로 보충성 원칙 국위법보다 다른 법령 보호가 우선한다 타법령 우선원칙이 있었죠 타법령 우선 부양우이자 일촌 직결정미 그 배우자 까지 문화하고 사망일촌 직결 배우자 붙게 돼 있고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 이것도 크게 버튼 어려운 거 없었죠 옳은 거니까 바로 니은 니을 이왕되고요 그래서 국위법치고 쉽게 나왔지만 대신 아 기억이 처음으로 새로 나온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 다른 말로 아 공공보조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기본원칙 보충성 원칙 불안하고요 7번 측정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옳지 않은 거 조사는 지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확보된 측정도고 조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 그리고 특히나 반응성 문제죠 이식화도 유도하는 게 아니고 반응성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또 편견 개입 가능성 있는 용어 배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문안을 풀 수 있었고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더라고 대신 바로 그 신뢰도 확보 방법 특정으로 대신 특정 오류는 식적으로는 신뢰도 타당도 둘 다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굳이 기출을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8번 요게 요게 이것도 좀 그동안 계속 이론시간 강조했는데 이번에 그때 나왔네 그래서 이번에 특징은 실천론이 9문제 나왔어요 보통 5문제 나오는데 나머지가 싸그리 죽어버리고 싸그리 죽어버린 게 총론서 연구역사 안 나왔었죠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연구역사 안 나온 게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낸 행사 안 나왔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안 나왔고요 그리고 복지행정도 안 나왔고 보통 복지행정은 꼭 한 문제 나왔거든 그 정도 그래서 교수님이 그냥 실천론이 왕창 결국은 실천론 교수님이 들어가서 욕심부렸다는 소리네 대신 가치윤리는 중요한 개념이었죠 가치윤리 그래서 제가 이론시간에 강조는 딱 두 단어 가치는 믿음체계 윤리는 행동망침 딱 두 단어 OX에 계속 반복했었고요 괜히 윤리기준이 모여서 세절의 형성제 행동지침 행동망침 바로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윤리는 윤리는 가치들을 실천하고자 행해지는 행동망침 그래서 바로 이량이 윤리기준이고 특히 가치가 좋고 바람직한 것에 관한 가정 신념 믿음체계를 의미하고요 윤리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요 그러니까 가치는 좋고 싫은 것 윤리는 옳고 그런 것 특히 행동규제 기준 이것이 행동망침 같은 말이죠 행동지침과 행동규제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문제지만 대신 이것은 정확한 개념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죠 공부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가 실력차이 가져온 문제 8번이요 이런 시간에 계속 강조해서 이 정도는 아마 풀 수 있을 거다 8번 틀린 사람 이건 틀릴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좀 제대로 개념 알았어야 되겠죠 그렇구나 여기서 실력차를 가져오게 되겠네 그래서 가치가 보면 바람직한 생각하거나 선호한 것에 관한 생각 특히 주관적 선호 선호 그리고 특히나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나 이상적 방향성 특히나 주관적인 믿음체계 윤리 행동망침 윤리야 윤리 결국은 윤리 가치는 둘 중에 하나를 거꾸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동망침은 그래서 가치를 실천한 현장에서 가치를 실천하고자 현장에서 준수하는 판단 기준 또 행동망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복지사 윤리강령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치 뭐였어요 가치 뭐였었어요 인간 존엄성 또 하나가 인간 존엄성 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가 윤리강력성 명시적인 가치 두 가지 인간 존엄성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뭐 오 초성은 맞았어 야 우리 그리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주의 나왔다 빨리 신고해 국정원에 빨리 국정원 신고해 빨리 복지사 윤리강령 사회주의가 가치라 사회주의가 사회 정의 오 그죠 초성 잘 맞췄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윤리는 뭐냐면 이런 것도 어떻게 실천할까 문제야 인간 존엄성 어떻게 실천할 거냐 아니면 사회적을 실천하는 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윤리단 말이야 그래서 가치가 좀 더 이상적인 면을 다루고요 윤리가 좀 현실적 그 말이야 그죠 이상과 현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 방향성이 가치고요 그리고 실천하기 위한 현실 행동 방침 윤리가 되고요 그래서 좋고 싫은가 가치 옳고 그런가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오래된 올해 묵은 문제죠 올해 묵은 문제 그래서 이것도 거의 14년 내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실력 차이가 제시할 수 있는 영향이었었고요 윤리학령은 우리가 박터지게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나왔네 쉽게 나왔다 그 말은 개정되기 전에도 가장 시험이 잘랐던 거죠 개정되기 전에도 다행히 바로 이 4개 조항은 전부 다 우리가 기출서 연습할 때 나왔던 문장이네 다행히도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었고요 윤리학령 개정된 거 특히나 이번에 저거 셋 다 셋 다가 저거야 개정된 내용만 났었죠 그쵸 요거 세 가지 개정 내용이고 대신 이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했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새로운 거 제시하면서도 바로 쉽게 풀 수 있도록 출제했습니다 특히나 종결 내용 제가 여러 번 했었죠 종결 사유 세 가지 그래서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이해나 부합하지 않으면 종결한다 다 되었고요 그리고 이 문장 오엑스에서 오엑스가 아니고 저기 있었지 저기서 기출 변형 풀 때 이거 한 줄 집어넣었었지요 그래서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하며 실천한다 특히나 클라이언트익치우선 약자보호 이해 충돌시 취약한자 이해와 권리우선시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적 출전 영향이라서 이건 다 맞췄죠 이거 굳이 또 몰라도 몰라도 지불능력 관계없이 제공한다는 것이 반복적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바로 이런 식으로 경제적 이대된 실천에서 출제되었고요 그전에도 반복적 나왔던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럴 이유로 차별해서 안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강조했던 것이 이용적 책정기준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공장하고 합리적으로 합리적 세 가지 꼭 겨우세요 이용력 책정 가능한데 기준은 세 가지 라는 거 합리성 필요한 경우와 공정 합리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 안된다 핵심은 정당치 않은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질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항상 보호제에 출제됐던 20문제 중에 두 가지 이상은 계속 그 다음에 복직으로 그대로 10번도 기본 개념 특이한 게 이번에 7000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감정 행동기를 민감하고 주의깊게 이해한다 이것도 기본 상식 문제죠 복잡 문제 가장 무난하게 공감이 공감 공감 그리고 수용해석 무난 내용 출제했습니다 동정은 해석을 할까 해석을 할 게 없어가지고 공감과 동정 차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상대 입장이잖아 동정 같은 경우는 상대 입장이 아니고 매견의 입장에 상대를 불쌍히 연민을 갖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상대의 연민을 느끼는 거고 연민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공감은 상대 입장에서 바로 느끼는 거고 그래서 공감은 그저 18년에 복직 출제된 거 개념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용 그리고 나서 해석 자주 시험에 나왔던 개념이 알겠습니다 11번은 약간 아까 8번처럼 가치윤리처럼 이것도 실력차에 가전 문제 간접적과 직접 차이 뭐죠 바로 클라이언트와 대민적 관계 여부야 핵심이야 클라이언트 얼굴 맞대고 제고하는 것이 직접이고 그렇지 않은 거 간접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행 개발과 오모는 간접이죠 간접 간접 그리고 상담 당연히 직접 뜨겠죠 교수님이 제일 어렵게는 이거야 기억의 핵심이야 그쵸 여기까지는 문제없잖아 과연 정보지공이 과연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게 핵심이야 여기 실버는 틀린 사람 다 맞췄어 그런데 출제자 교수님이 출제하던 책에서는 직접으로 불려온 책이에요 실제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생각나마에 따라 그래서 교수님이 좀 자인하는 소리야 약간 자인하는 치사다 보다는 그렇죠 대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출제 의도는 바로 정보지공 그러니까 이걸 출제한 책에서는 정보지공을 직접으로 직접으로 분류한 책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회를 통해서 정보지공을 분명히 직접으로 분류하고 있다 알아두고요 그러면 그 책에서 계속 반복적 나올 거니까 이게 약간 좀 고민이 필요했던 문제였었고요 직접이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개인 변화 그리고 가족 변화 집단 변화까지 직접이랍니다 지역 복지까지 간접이라고 지역 복지는 그래서 그들이 세 가지 대상의 변화 류에 개입하는 직접 갭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이는 의사통 기술 행동변화 기술 특히 의사통에는 크게 정서자 안정 인지구조 변화 상의식 능력 향상 있고요 행동변화 쭉 있었고요 이렇게 큰 분류가 출전 문제고요 대신 정보지공이 바로 여기 속합니다 정보지공 이게 상황인식 향상 이게 분류한 내용 정보지공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는 상황인식 능력 향상 파트에 속하는 직접적 기술로 교수님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접은 환경변화 정책변화 제도변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원개발 그리고 중계 중계 잘 보면 자원개발 중계입고 중계 그리고 의뢰 옹호 점검 조정 이게 뒤에 사례관리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조정 그리고 나서 관리주의 전략 사회적 공감 사회운동 이런 식으로 제목정 쭉 보세요 제목정 12번 문제가 이게 사례 문제 사례 그렇죠 12번 이것도 실천 후에 있는 데 그대로 출전 문제 되겠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방법 옳지 않은 거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맞출 수 있었죠 그게 어렵지 않게 그렇죠 일단은 다각도로 유발 요인과 유발 요인을 바로 개인 및 환경 차원에서 다각도 파악한다 그리고 절망척도 자살 가능성 촉도 등을 활용해서 자살 위험 정도를 평가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살이 돼 말하면 신속하게 위로하고 위로하고 다른 주제로 전화한다 알아서 죽어라 그 말이죠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 절망감 무력감 특히 자살이란 개념은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기가 처한 문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고 되기는 마지막 행동이 자살이겠죠 뒤에 해설 나왔잖아요 해설 있잖아 해설 일단은 상담 중에서 자살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직관적 표현을 하게 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심은요 이런 식으로 자살을 언급한 클렌텍이나 유객심이야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접근한다 직면한다 직면한다 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래서 바로 그러면서 바로 그러면서 직접적 질문을 통해서 현재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알려주고요 그렇죠 자살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왜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카타지스를 통해서 많이 긴장 완화시키니까 또 하나가 필요한 경우 도움도 제공하고요 그게 피하지 말야 핵심이야 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자살을 언급하게 되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클렌텍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또 하나가 또한 왜 그 사람에게 삶이 지금 그렇게 고통 속 하찮은 것을 느껴지는지 핵심이죠 핵심이죠 얼마나 큰 절망감 느끼는지 이해하도록 공감해 주고요 뒤에 또 아까 얘기한 자원 뒤에 의지할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자살은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피 한 말 해피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 현재 자살을 할 정도의 힘든 문제는 일시적이다 좀 더 버티면은 그것이 해결될 거라는 의미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완전히 영구적인 방법이 해피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도록 원조하고요 즉각 상담의 대로 요구한다 피하지 말라 핵심이죠 피하지 말고 직접 자살을 언급하게 되고 어려움도 이해해야 되고 도움도 지공하게 되고요 다른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 찬데 전혀 문제없게 바로 구성된 문장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음에서 공통적 사용된 바로 실천계획기술 가장 핵심적 단어보죠 요거죠 그렇죠 핵심 단어 지문에서 특히 이 교수님은 그래도 배려온 것이 문장 하나 아니고 바로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답을 쉽게 유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예산 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끝났다 했는데 구체적 설명이 가장 단서가 되겠습니다 또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체적으로 구체적 표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료화 그래서 명료화가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었는데 그동안 주로 직면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료화가 독자적으로 출제됐습니다 명료화가 순급되었네 그래서 기출부 시험은 명료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 그런데 명료만이 아니고 요거 기출부 시험이 명료화가 언급된 문제만 제가 제시한 겁니다 대신 실정기법은 시험에 잦어놨던 내용이라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고요 물론 직면 제일 많이 나왔었죠 바로 불일치 그래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그리고 나서 문제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제시하는 직면이 되고요 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명료화 있고요 특히 명료화는 클라이언트의 생각, 감정, 경험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추상적인 경우에 구체적 표현토록 요청하는 것 제 보증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잘하고 있지만 자기를 믿지 못할 때, 회의적일 때 자신감, 회복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실정기법 나왔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의계 모델, 학교폭력 개입한 방법 이것도 사례 나왔었지만 이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전보다 오히려 오히려 다른 실천모델 집어넣어서 일단은 불안, 분노, 죄책과 완화하도록 그리고요 가해자와 분리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보호하게 되고요 특히 여기서 핵심 보죠? 인지재구조, 그렇죠? 바로 인지행동 모델 그래서 가장 쉽게 인지행동 모델 집어넣고요 그리고 감정표출하게 되고요 특히 목격한 학생까지 함께 감정표출을 하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한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기초는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치우스 수준 대신 이 정도는 아, 인지행동 모델이 나왔구나 그 정도는 알 정도로 출제됐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복직에서 일으키면 어떨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었죠? 똑같다고 그러니까 쉽게 놔도 점수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낳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쉽게 낳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쉬어도 똑같이 쉽고 우리도 똑같이 어렵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상대평가야 누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확보했냐 그 문제는 쉬우면은 오히려 긴장이 됩니다 쉬우면은 실수하지 않으면 고득점이 되는데 실수면은 회복할 수 없는 실력 차이 가져오는 거야 어려우면 똑같이 틀리니까 괜찮아 그렇죠? 어려우면은 오히려 맞춘 사람 많지 않잖아 근데 쉬울 때는 틀리면 끝이야 그게 오히려 무서운 겁니다 쉬운 문제 그래서 뭐 특히 위계 모델은 자주 놨던 내용이라서 굳이 뭐 새로운 게 없었고요 사례관리 두 문제 나왔었죠 두 문제 등장 배경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기출임에서 이번에 약간 한 문자 지문 하나씩만 약간 새로운 거 집어넣었어요 지문 하나씩만 그래서 복합적 클라이언트 지방분권화 탈중앙화 같은 말이고 탈시설화 대신 여기 핵심이었었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거 전문화에 따른 서비스 연계 필요성 그래서 오히려 사례관리는 바로 전문화가 가져오는 지나친 그런 분리 때문에 분리 때문에 전문화 우리 서비스 전문화는 뭐였었죠 개인 집단 이런 사람만 서로 제공 과정에서 복합적 연계가 부족해서 오히려 연계하는 간접 서비스예요 오히려 다른 말 얘기하면 직접 서비스에 강조한 문제점 해결하고자 직접 플러스 간접까지 확대된 것이 사례관리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쉬운 문제였었고요 대신 뭐 반복적 기출이었고요 그럼 약간 보도록 합시다 전문성 관계 실천 발달 과정에서 케이스업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 집착함에 따라 가장 문제는 과도하게 분화된 전문화 결국 뭘 가졌다? 바로 여러 가지 서비스의 복합적 지급이 어려워졌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만이 아니고 그렇게 클라이언티 문제의 길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 조정하는 간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례관리 등장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직접적인 실천만 강조하는 것에서 나와서 단접까지 확대된 사례관리 되겠습니다 신용건은 사례관리 기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앞에 문제 똑같아 지금 기관들이 원활하고 조화롭게 서비스 제공하도록 한다 기관관 연계 그리고 중복 누락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시 연계 그리고 기관관 계속 연계 연계 함께 한다 계속 기관관 연계 그래서 의대 조정 중계 사정되는데 이 문제 일단 당연히 조정이 조정인데 대신 여기서 사용된 이런 개념들은 아까 사례관리가 서비스가 직접 서비스 간접 두 개 포함했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까 저희로 이어집니다 직접 간접 여기서 간접 이걸 갖고 낸 거야 중계 했잖아요 중계죠 중계 간접되고요 그리고 의대 있고요 그리고 옹호 있고요 조정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 문제와 똑같은 관점이야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간접적 예의로 제시했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 옹호라는 걸 별도로 사회관리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사회관리는 직접과 간접 두겠는데 간접적 서비스 이거 위에 세 가지 의대 조정 중계 간접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기관 간 연계 조정 통합으로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의대 조정 중계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정 국제나 아동권리에 규정된 아동권리 설명을 차는 거 이런 게 여러분 다 사실 실수였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맞죠 이걸 맞고 그동안 이제 나왔다가 기술성 내용은 나왔었는데 그래서 생존은 바로 주거 영양 복원을 통해서 아동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 복원 위험에서 보호할 권리 발달은 잠재능력 발휘관리 그리고 참여권은 당연히 읽어보면 이 자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아동이 주체가 되는 거지 모니터 이게 이상하지 않았어? 새벽주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체잖아 아동도 주체고 장애인도 주체가 되었잖아 강점관점 기본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가 보호자 참여가 중요한 게 아동 참여지 아동인데 주체가 그래서 둘 다 단서 둘 다 했잖아 그렇죠? 참여는 주체가 당연히 아동이 주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정을 두 개나 팔았잖아 그럼 틀리면 틀린 사람이 꼴퉁이라는 소리지 그렇잖아 이게 그럼 이거 국어실력이야 그렇잖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점이 관점이 아동 복지에는 아동이 주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걸 틀렸다는 게 그러니까 문제 풀다면 머리가 굳는 거야 100분 동안 하다 보면 머리가 굳잖아 그래서 뒤에 풀수록 실력 점수가 안 나와 머리가 굳어서 그래도 나쁜 머리가 에너지 다 소비돼 가지고 굳으니까 왜냐하면 그 100분 동안 진짜 우리가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가 신체의 10분의 1인데 에너지는 4분의 1 25분을 쓴단 말이야 대가리가 쓰는 에너지가 그래서 그만큼 100분 동안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바로 시험 끝날 때 머리가 띵하잖아요 그런데 시험 끝날 때 정신이 말짱하다 그렇다는 소리가 집중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제대로 집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약간 이 네 가지 기본권의 내용으로 출제했는데 내용 봅시다 유연의 아동권리협의 앞에서 육주에 관한 것이 바로 생존권, 발달권이 있고요 7주에서는 보호받을 권리,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지부터 이름을 정할 권리, 국적 취득할 권리, 그리고 가능한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요 그래서 참여권 아동이 휴식과 여가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또 하나가 문화예술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존중, 레크레이션 참여 계속 참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여권에 대해서 그래서 네 가지 생존, 발달, 보호 참여 참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실수한 거예요 틀린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 됐고요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입양특례법 기억하면 쉬운 건데 뭐를 답으로 했을까 자립지원시설, 재화동센터, 가정유탁지원센터 그러니까 2, 3, 4부터 2랑을 떠올렸으면 쉬웠는데 그렇죠? 2랑 2랑으로 했어 2번 자립지원시설, 2랑으로 했어 2번 자립지원시설, 2랑으로 했어 2번 자립지원시설, 2랑으로 했어 4번 4번 또 나머지 맞혔어? 아 근데 왜 입양기관을 아동복지시설로 봤지? 아 법이 구별 안 됐구나 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시설명칭보다 입양기관, 법이 기억이 안 나면 그래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재화동센터 나머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유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 피아동, 침퇴인데 잘 보세요 자립지원전담기관 했죠? 자립지원전담기관 그리고 자립지원시설 했죠? 차이가 뭘까? 5항에 있는 자립지원시설과 밑에 12항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차이가 뭘까? 둘 다 목적은 자립지원인데 맞아 바로 5항은 생활시설이야 여기처럼 일정기관을 보호하잖아 그래서 생활시설이야 자립지원기관은 이용시설이야 자립지원을 지원한 기관이야 이용시설이야 그렇게 되는 거에요 뭐가 틀렸어? 일본은 그거 전혀 관계없이 입양특략법 내용이야 전혀 그렇지 그래서 제가 대신 단원별서 풀었던 게 이거에 있단 말이에요 허가제도 이것만 계속 문제였었는데 그보다 이런 식으로 입양특략법은 참 입양기관은 입양특략법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전혀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밖으로 이걸 틀렸네 그렇군요 그리고 장애인복지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이문자 7 그래도 나왔어요 왜냐면은 바로 요새 얘기했었죠 대상별로 묶어서 난다고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래서 법이 장애인고용축진법 활동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기초 장애인연금법 이런 식으로 넓게 바로 내용이 출제했습니다 작년부터 출제 최근에 다시 나왔었죠 50 이상 한 거로 몇 프로 이상 이거 이거 현재 현재 몇 프로 현재 일반 사업장은 몇 프로 이상으로 시행령이 언급되어 있다 우리가 OX때 계속 했었는데 OX때 일단은 국가는 3.8% 국가지자체는 3.11% 3.11% 4.15% 3.11% 4.1% 4.1% 4.0% 4.2% 5.0% 1.4% 5.7% 4.1% 4.1% 5.41% 5.45% 또 하나는 틀리게 있어요 뭐 틀렸을까 4.4% 5.45% 장애 아동 수상 맞는데 왜? 이걸 뭐로 붙여야 된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수상 부담은 장애는 연금이잖아. 그런데 장애 아동 수상이 추가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도 틀리고 대상도 틀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장애는 등급 없고요. 이건 장애인 수상 18세 미만이잖아. 나이잖아. 그래서 바로 18세 미만에게는 장애인 수상 18세 이상은 장애인 수상. 연령 18세 이상이 장애인 수상이고 그것은 어릴 때 장애인 수치카드 그런 애들 중에는 장애 아동 수상의 장애인 수상은 무엇일까요? 18세 미만이 장애 아동 수상이라니까? 18세까지는? 그런 애들 중에는 장애인 수상의 미만이 장애인 수상이라니까?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이야. 그렇지. 다른 급여, 다른 급여가 제공되는 거지. 다른 급여. 그러니까 장애인 특성마다 여러 급여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장애인 복지법 내용이야. 복지법. 참 장애인 이거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복지법 섞은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핵심은 장애 아동 수상은 기본적으로 장애 아동 그 말은 18세 미만이죠. 18세 미만을 의미하게 되고 미만.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보호자의 생활수는 소득 고려하고요. 장애 정도 고려해서 특히 목적은 이거란 말이야.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존이 목적이란 말이야. 소득 보장은 장애는 은근 목적이란 말이야. 아동 수상 보편 주잖아. 네. 아동 수상 보편 주잖아. 플러스 알파. 그렇지. 모두 아동에게 10만 원 주고 그리고 2, 3명까지 부모 급여 주고 플러스 장애 아동 수상 주는 거야. 글자 써 있잖아. 이 양반아. 두 개. 두 가지야. 바로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 그렇죠. 장애인 복지 우리나라 철저히 선별주의야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재 아동 수상만 보편주의로 유력이 되고 나머지 다 선별주의란 말이야. 거의 다 대부분. 대상별 서비스야. 그렇죠.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선별적 급여가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이상은 장애 수상. 연령에 따라 달라진 거지. 기출자 했는데 뭘 새롭게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있어. 20번 문제. 이게. 결과적으로. 설마 이거 안 틀렸죠. 그렇죠. 물론 22년 전 문제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뿌듯함이 있더라고. 기출 때 고민했던 문제.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입원. 행정입원. 그리고 응급입원. OX 때 제가 여러 가지 제목이 썼었고. 그러니까 OX 때 제목 쭉 제시했었고. 특히나 별도로 응급입원 제시했었는데. 일단은 정신건강전무위원 없었고. 전위원 없었고. 이것도 쉬운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제 나왔네. 20. 22년 만에. 어. 어. 집에 갈 때 되니까 이제 나왔네. 젠장. 그렇지. 자의입원. 도의입원. 그리고요. 보호의무자입원. 그래서 4번 다른 말로. 행정입원. 행정입원. 다른 말로. 행정입원. 시군구청장. 그전에 이게 시도지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문제 단원배에서 시도지사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정신건강전무위원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응급위원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됐습니다. 정병보시면 그냥 한마디 쉬웠다. 그 말 더 얘기할 거 없어. 쉬웠다. 쉬웠다. 아까처럼 대신. 점수사인은 실수와 어디에서? 시간 배분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 여기 써 있잖아. 그래서 요것도 맞아야. 그러니까 비교위. 이 정도 90 이상까지 비교위. 밑에 떨어지면은 요것도 요것도 제가 아까. 시간이랑 실수 고려해서 두 개 준 거고. 그렇죠. 그 이하로 맞으면은 약간 뭐요. 비교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개념문제. 13문제. 법령문제. 4문제. 그리고 암기문제. 1문제. 어려운 것 특별히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 영역은 특히나 특징이에요. 실천론이 왕창 나왔어. 왕창. 그 왕창 나와도 실천론 크게 어렵지 않고 상식적에 나와서 뭐 무난했었고요. 난이도 그냥 난이도 무난하다. 그 말 뿐이 없어. 정책은 그래도 보직치고 이번엔 두 문제인 그 정도. 보직은 정책 많이 안 나와.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요. 22년만에. 그래서 18년만에 나온 것이 두 개의 특징이 있었고요. 특히 정답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고려해야지. 왜냐면. 왜냐면 쭉. 왜냐면 문제를 하고서 얘기했잖아. 3대 7까지 있는 거 있지만 대개는 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 1항은 4개 이상. 최소한 4개 이상. 그래서 문제는 1항이 3개뿐이 없다. 그럼 뭔가 틀린 거야. 이 비율 보통 그래서. 3, 7까지니까 유지된 적이 있지만 보통 4, 6 정도. 4, 6까지가 보통 배분.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뭐냐면.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단원별 내놓고서 어떻게 했나. 내놓고 나서 단원별 비중을 본단 말이야. 비중. 그래서 그 다음에 정답을 했다면 정답 조정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다 이것까지 조정해야 돼요. 이것까지 다. 출장은요. 총론서 네 문제. 총론이 줄었어요. 특히 연구역사 없었어요. 그게 특징이고요. 연구역사 없었고 또 저거. 복지발달 모형. 복지발달 이론 없었고요. 아 모형 이거 하나 있구나. 복지발달 이론 없었고. 정책론에도 보직치고 두 문제 나왔고요. 대신. 특히 보호직에서 인행사와 인행사 잘 나왔었는데 생각 밖으로. 가장 큰 특징은. 최후 역대 최고만이 나왔어요. 실천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절반 정도. 절반. 이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서비스 네 문제 가장 보통 나왔어요. 기본 나왔었고. 결국은요. 2월달 복지 준비한 방법은 그냥. 아 이겁니다. 그냥. 여름에는 물놀이 조심해라. 그거와 똑같아요. 뭐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조했잖아. 모든 공부는 기출이 기본이라고. 그래서 대신 아주 극강이 어려운 OX가 있었고요. 두 개는. 두 개 되면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저거. 감각 유지도 해서 현재 진행되는 단원별 문제. 마지막 종목 의사. 순서대로 공부하세요. 기출 반복하고 OX 반복하고. 두 가지는 맛보기로 쭉 감각 유지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 대신. 단원별랑 동행모습까지 중요한 게 있어요. 개정량이 또. 단원별때 또 개정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개정이. 그래서 어쨌거나 개정은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약간 추각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감각 유지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핵심이야. 어려워도. 또. 그리고 쉬워도. 비교적 상대 우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졌다가 문제 풀십시다. 자.